와 진짜다 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진짠거 같은데 와 진짜다 와 야 바추기 쩔어 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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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십팔팔류 와.. 야 미쳤다 구십팔팔류 와 드리프트 1040이야 와 스펙터 갈았어요 혹시 와 이온님은 근데 30시간 치우면 또 받겠네 와 바추기 짠다 진짜 어떻게 팔자리가 뜨지 와 차이 심한데 이거 옵션이 미쳤어요 자 비교해볼게요 기본 이온이랑 엄청 차이납니다 기본 이온이 바퀴가 원래 5짜리거든요 근데 와 기본 이온이 바퀴 5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승해봅시다 와 진짜 차이 엄청나다 이거 바퀴 8짜리 같은데 어떻게 바퀴 8짜리 바퀴 8짜리 바퀴 9짜리 아 이온이 바퀴 9짜리 와 잠깐만 소미가 아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레전드 파츠가 팔자리가 미쳤네 그냥 한 번 미끌릴 때 그냥 와 차려보세요 와 포토기차 차이가 속도가 나네 와 개부럽다 진짜 끌린데가 차이가 나네 아끼가 포토기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운용자 밀린데 점점 멀어진다 개쩔어 아 진짜 개쩔어 진짜로 아 부럽다 이거는 아 나 스펙터 갈아야겠다 진짜로 아 이따 마지막에 스펙터 갈아야겠다 스펙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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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리프트 할때마다 차이가 확 나는거 아직 보여있다 드리프트 할때마다 차이가 확 나는거 드리프트 할때마다 차이가 확 나 와 이게 느낌들 형들이 못해서 뭔가 좀 확 미끌려요 진짜 저 어렵다 와 이 컨트롤이 어렵네 우선은 레어 파츠 바뀐 오빠가 흐흐흐 아 뚝뚝이 안했어 기다려 야 미치해 이게 330 미쳤어 야 이거 4개야 이거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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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빨라요 진짜 중간에 실수도 하고 했는데 와 일렘 망쳤는데도 그러니까 304 나온다니까 진짜 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드리브트 가속 가속이 너무 좋아 토톡이랑 아 좀 빨리 레드해라 아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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